이 프렌드 홈 화면에서 아바타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전신과 얼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나타난 다양한 아이템 중 먼저 의상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와 하의를 따로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발에서는 흰색 스니커즈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를 선택하면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고 색상 또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색상을 이 색깔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선택하면 다양한 스타일의 아이템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도 보이고요 개성 넘치는 아이템들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는 기본적인 뿔테 안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형을 선택하여 얼굴 모양과 피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굴형과 피부색을 선택한 다음에 코모양을 선택하여 원하는 코모양을 고를 수 있습니다 눈썹을 선택해서 원하는 눈썹을 고른 뒤 눈 모양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눈썹이었고 눈 모양입니다 속눈썹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아이섀도우를 다양한 스타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기본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구요 마지막으로 볼터치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볼터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 형태를 선택을 하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수염이나 이런 코수염들을 확인해 볼 수 있구요 립스틱 다양한 종류의 립스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걸로 선택을 하고 입술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술 모양을 선택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꾸미기가 끝나면 저장을 누른 뒤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